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이 솔루션입니다. 5G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5G 투자 확대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6만 6천 3백 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이 솔루션은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는 적자연 회사고 작년엔 영업이 2억인데 올 1,4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죠? 무려 97억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 되면 110억이 이상이 되는데 사실 보면 다들 놀랐죠. 과연 이 5G가 어떤 데 이렇게 실적이 늘렸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적에 연락을 하면서 주가가 만 원대하던 주가가 거의 6만 7천 원 이상까지 갔다가 최근에 30%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한 추세인데 이 회사에 보면 ROE 자체가 왜 프로이냐면 지금 ROE가 1,4분기에 53%, 지금은 64%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ROE를 평가를 할 때 기본적 분석에서는 약 15% 정도가 3년 연속 나오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무려 ROE가 50%, 60% 되니까 결국은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죠.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무표가를 올리는 게 당연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은 다시 한 번 2단계 어떤 상승파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아마 지금 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 지금 올해의 히트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 한 주라도 한 번 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에도 일단 5G, 일단은 OE 솔루션이 아마 또 어떤 1등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말씀처럼 기관이 파는 동안에도 OE 솔루션은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함께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틀뱅크입니다. 상장 첫날인데요. 초반에 좀 강세 보였습니다. 좀 하자 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현재는 5%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핀테크계의 강자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시중 21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고 간편 현금 결제 및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97%로 재무상태도 좋고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의 현금 결제 시장화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5만 5천원으로 확정됐고 초반에 어느 정도 11%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살짝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상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 세일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더 상승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늘 시가 4만 9천 5백원으로 시작했는데 4만 9천 5백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9천 5백원을 잘 지지되주느냐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4만 9천 5백원을 깨고 이탈할 시에 오후장에 굉장히 밀릴 수 있는 게 또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6천 8백원대로 1차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만 6천 8백원에서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네트입니다. 현재 1%대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최저임금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을 아시다시피 CD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 52시간 근무를 인해서 이런 CD기 수요가 놀랄까 해서 어떤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제가 보니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3천 원대 주식층으로 보면 거래량이 뭐 어제도 7만 5천 주인데 아마 이런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은 우리 관심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저가 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아마 상승이 나올 때 이때가 지금 메스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좀 더 감망하면서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